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점프인 맥켄지 스콧이 지난해 104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. 스콧이 매각한 주식은 아마존 전체 지분의 0.6%입니다. 아마존의 주가는 스콧 주식 매각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왔고 지난 26일 0.87% 오른 159.12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. 이날 장중엔 52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. 아마존의 26일 주가는 작년 연초에 85.82달러보다 85.42% 오른 수준입니다. 스콧의 남은 지분은 1.9%입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